이것은 트랜지스터입니다. 지금까지 발명된 것 중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디오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제공됩니다. 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는 양극식과 전기의 효과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디오에서 양극성 버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트랜지스터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진 작은 전자구성 요소입니다. 회로를 제어하는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고, 신호를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소형 저전력 트랜지스터는 내부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 수지 케이스에 밀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출력 트랜지스터에는 부분적으로 금속 케이스가 있어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성품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금속 바디 트랜지스터가 불필요한 열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히트 싱크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이 DC 벤치 전원 공급 장치 안에는 큰 열 싱크대에 연결된 모스펫 트랜지스터가 몇 개 있습니다. 히트 싱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구성품이 1.2A의 전류로 섭씨 45도에 빠르게 도달합니다. 그들은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훨씬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전류가 적은 전자회로의 경우 히트 싱크가 필요 없는 수지 바디 트랜지스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바디에서 몇몇 문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자는 제조업체 데이터 시트를 찾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부품 번호를 알려줍니다. 각 트랜지스터의 전격은 특정 전압과 전류를 처리하므로 이러한 데이터 시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랜지스터에는 E, B, C라는 세 개의 핀이 있습니다. E는 2m, B는 베이스, C는 집전기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자리가 평평한 수지 차체 유형 트랜지스터의 경우 왼쪽 핀은 2m, 가운데는 베이스, 오른쪽은 집전기입니다. 그러나 일부 트랜지스터가 이 구성을 사용하는 것은 아님으로 제조업체 데이터 시트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전구를 배터리에 연결하면 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로에 스위치를 설치하고 전원 공급을 중단하여 조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람이 스위치를 수동으로 제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합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전류의 흐름을 차단하기 때문에 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베이스 핀의 소량의 전압을 공급하면 트랜지스터가 메인 회로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기 때문에 조명이 켜집니다. 그런 다음 제어 핀에 스위치로 올려 원격으로 조작하거나 제어 자동화를 위한 센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가 켜지려면 베이스 핀의 최소 0.6에서 0.7V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간단한 트랜지스터 회로에는 주회로 전반에 걸쳐 9V 전원 공급 장치가 있는 빨간색 LED가 있습니다. 베이스 핀은 DC 벤치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됩니다. 회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이스 핀 공급 전압이 0.5V이면 트랜지스터가 꺼짐으로 LED도 꺼집니다. 0.6V에서는 트랜지스터가 켜져 있지만 완전히 켜지지는 않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아직 주회로를 통해 전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0.7V에서는 트랜지스터가 거의 모든 전류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LED가 밝아지고 0.8V에서는 LED가 최대 밝기에 도달하여 트랜지스터가 완전히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전압과 전류를 사용하여 더 큰 전압과 전류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핀의 전압이 약간 변경되면 주회로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베이스 핀의 신호를 입력하면 트랜지스터가 앰프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베이스 핀의 전압 신호를 변화시키는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 회로의 스피커가 증폭되어 매우 기본적인 앰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베이스 핀에는 매우 적은 전류가 흐릅니다. 1mA 또는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집전기의 전류는 예를 들어 100mA와 같은 훨씬 높은 대전류를 가집니다. 이 둘 사이의 비율은 전류 개인이라 하며 베타 기호를 사용합니다. 제조사의 데이터 시트에서 비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집전기 전류는 100mA이고 기본 전류는 1mA이므로 이 비율은 100을 1로 나누어 100이라는 값을 제공합니다. 이 공식을 다시 배열해서 전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양극식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MPN과 PMP 유형입니다. 트랜지스터 두 개가 거의 같아 보이므로 부품 번호를 확인하여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MPN 트랜지스터에는 메인 회로와 제어 회로가 있습니다. 둘 다 배터리의 양극에 연결됩니다. 제어 회로에 스위치를 누를 때까지 메인 회로는 꺼져 있습니다. 우리는 전류가 두 전선을 통해 트랜지스터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인 회로를 제거할 수 있으며 스위치를 눌렀을 때 트랜지스터를 통해 전류가 배터리로 돌아가면서 제어 회로의 LED는 계속 켜져 있습니다. 이 단순화된 예에서는 스위치를 누르면 베이스 핀으로 5mA가 흐릅니다. 집전기 핀으로 20mA가 흐르고 2m에서 25mA가 흘러나옵니다. 따라서 트랜지스터에 전류가 결합됩니다. PNP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우리는 주 회로와 제어 회로를 다시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m가 배터리의 양극에 연결됩니다. 제어 회로의 스위치를 누를 때까지 메인 회로는 꺼져 있습니다. 이 유형을 통해 일부 전류가 베이스 핀에서 빠져나와 배터리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류의 전량은 트랜지스터를 통하고 메인 LED를 통하여 배터리로 돌아갑니다. 주 회로를 제거해도 제어 회로 LED는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E에서는 스위치를 누를 때 25mA가 2m로 흘러들어가며 집전기에서는 20mA가 베이스에서는 5mA가 나옵니다. 따라서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분할됩니다. 어떻게 비교하는지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도록 나란히 놓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전기 도면에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m 리드에 화살표가 배치됩니다. 화살표는 재래식 전류의 방향을 가리킴으로 우리 회로에 그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먼저 파이프를 통해 흐르는 물을 상상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디스크로 막을 때까지 파이프를 통해 자유롭게 흐릅니다. 이제 더 작은 파이프를 메인 파이프에 연결하고 이 작은 파이프 안에 스윙 게이트를 배치하면 도르래를 사용하여 디스크를 옮길 수 있습니다. 스윙 게이트가 더 멀리 열릴수록 메인 파이프에 더 많은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스윙 게이트가 조금 무거워서 적은 양의 물로는 열기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이트를 열기 위한 힘을 위해서는 일정량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파이프에 물이 많이 흐를수록 밸브는 더 열리고 메인 파이프에 더 많은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MPN 트랜지스터의 작동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전자회로를 설계할 때 재래식 전류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MPN 트랜지스터 회로에서는 전류가 배터리 양극에서 집전기와 베이스 핀으로 모두 흐른 다음 2m 핀 밖으로 흐른다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회로를 디자인할 때 항상 이 방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전자는 배터리의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릅니다. 이것은 전자를 발견하고 그것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수행한 조셉 톰슨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자가 음에서 2m로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집전기와 베이스 핀에서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자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두 이론의 차이를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나란히 놓겠습니다. 항상 재래식 전류 방식을 사용하여 회로를 설계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전자 흐름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전 비디오에서도 배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비디오 설명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기란 전선을 통한 전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리선은 도체이고 고무는 재래체입니다. 전자는 구리를 통해서는 쉽게 흐를 수 있지만 고무 재래체를 통해 흐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금속 도체 원자의 기본 모델을 보면 전자를 지탱하는 수많은 궤도 껍질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심의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껍질은 최대 수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전자는 각 껍질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일정량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핵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전자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보유합니다. 가장 바깥쪽 껍질은 밸런스 껍질로 알려져 있으며 도체는 밸런스 껍질에 하나에서 세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핵의 위에 제자리에 고정되지만 전두 밴드로 알려진 또 다른 껍질이 있습니다. 만약 전자가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원자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다른 원자들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구리와 같은 금속 원자와 함께 밸런스 껍질과 전두 밴드가 겹쳐짐으로 전자들이 매우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절연체를 사용하면 가장 바깥쪽의 껍질이 쌓여집니다. 전자가 들어갈 공간은 거의 없게 됩니다. 핵은 전자를 꽉 쥐고 있고 전두 밴드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자는 벗어나기 위해 이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는 이 물질을 통해 흐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라고 알려진 다른 물질이 있습니다. 실리콘이 바로 반도체의 한 예입니다. 이 물질은 밸런스 껍질에 너무 많은 전자가 있어서 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연체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전두 밴드가 상당히 가까우므로 만약 우리가 외부 에너지를 제공한다면 어떤 전자들은 전두 밴드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얻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물질은 절연체와 도체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실리콘은 자유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그 실리콘에 소량의 다른 물질을 주입합니다. 이것이 물질의 전기적인 특성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P-타입과 N-타입 도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재료들을 결합하여 PN 접합부를 형성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함께 조립해서 MPN이나 PNP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안에는 집전기 핀과 2m 핀이 있습니다. 이 사이의 MPN 트랜지스터에는 N-타입 재료의 두 레이어와 P-타입 재료의 한 레이어가 있습니다. 베이스 전선은 P-타입 레이어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PNP 트랜지스터 내부는 이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내부 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는 수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실리콘이 아직 도핑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의 내부는 순수한 실리콘입니다. 각 실리콘 원자는 4개의 다른 실리콘 원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각각의 원자는 그것의 밸런스 껍질 내부에 8개의 전자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리콘 원자들은 밸런스 껍질 안에 4개의 전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8개의 전자를 얻기 위해 주변 원자와 몰래 전자를 공유합니다. 이를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인과 같은 N타입의 물질을 첨가하면 그것은 실리콘 원자들의 일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인 원자들은 그들의 밸런스 껍질 안에 5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원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8개의 전자를 얻기 위해 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여분의 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질에 여분의 전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타입 도핑에는 알루미늄 같은 물질을 첨가합니다. 이 원자는 밸런스 껍질의 3개의 전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이웃에게 공유할 전자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중 한 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전자가 차지하고 점유할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현재 2개의 도핑된 실리콘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가 너무 많고 하나는 전자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두 물질은 결합되어 PN 접합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접합부에서 우리는 고갈 지역이라고 알려진 것을 얻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N타입 측에서 나오는 초과 전자 중 일부가 P타입 측의 구멍을 차지하기 위해 넘어갑니다. 이 이동은 전자와 구멍이 쌓여 반대쪽의 장벽을 형성하게 됩니다. 전자는 음전화이고 따라서 구멍은 양전화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가 현상이 약간 음전화를 띠는 영역과 약간 양전화를 띠는 영역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기장을 만들고 더 많은 전자가 교체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영역의 전이차는 일반적으로 약 0.7V입니다. P타입 물질의 양극을 연결한 상태에서 전화번을 양끝에 연결하면 이것은 순 바이어스를 만들고 전자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화번은 0.7V 장벽보다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양극이 N타입 물질에 연결되도록 전원 공급을 반전시키면 차단막에 있는 전자가 양극 단자를 향해 뒤로 당겨지고 구멍이 음극 단자를 향해 다시 당겨집니다. 이로 인해 역방향 바이어스가 발생했습니다. MPN 트랜지스터에는 N타입 물질의 레이어가 2개 있습니다. 따라서 접합부가 2개이므로 장벽이 2개입니다. 따라서 어떤 전류도 정상적으로 흐를 수 없습니다. 2m N타입의 물질은 도핑이 심해서 여기에 초과 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베이스 P타입은 도핑이 살짝 되어 있어서 여기에 구멍이 몇 개 있습니다. 집전기 N타입은 적당히 도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개의 초과 전자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배터리를 베이스와 2m에 연결하고 양극을 P타입 레이어에 연결한다면 이것은 순 바이어스를 만들 것입니다. 순 바이어스는 전압이 0.7V 이상인 경우 장벽 붕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벽은 줄어들고 전자는 P타입 물질 안에 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 몰려들게 됩니다. 이런 전자 중 일부는 구멍을 차지하고 배터리의 양극 단자 방향으로 당겨집니다. P타입 레이어는 얇고 일부러 가볍게 도핑하여 전자가 구멍에 떨어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나머지는 물질 주변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스 핀에서 소량의 전류만 흘러나와 P타입 물질에 과다한 전자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다른 배터리를 2m와 집전기 사이에 연결하고 양극을 집전기에 연결합니다. 집전기 내에서 음전화를 띠는 전자가 양극 단자로 유도되어 역방향 바이어스를 일으킵니다. 만약 역방향 바이어스를 기억하신다면 장벽의 전자와 구멍은 뒤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벽의 P타입 쪽에 있는 전자는 N타입 쪽으로 당겨지고 N타입 쪽에 있는 구멍은 다시 P타입 쪽으로 당겨집니다. 이 배터리의 전압이 더 높아서 끌림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P타입 물질에는 이미 전자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러한 구멍을 차지하기 위해 움직이고 일부는 끌어당겨질 것입니다. 이러한 전자들이 당겨질 때 그들은 배터리로 흐르게 되고 전류는 역방향 바이어스 접합부에서 발생합니다. 베이스 핀의 높은 볼트는 트랜지스터를 완전히 열리게 하며 이는 더 많은 전류와 더 많은 전자가 P타입 레이어로 이동하게 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전자가 역방향 바이어스 쪽으로 당겨집니다. 또한 트랜지스터의 이미터 쪽에는 집전기 쪽보다 더 많은 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전기와 전자공학에 대해 계속 더 배우시려면 지금 화면에 있는 비디오 중 하나를 클릭하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링 그리고 The Engineering Mindset.com을 통해 저희를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ências 2명입니다. 2번 2 3